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북면 서울카센터 최영근 씨, 부구 1위 장기순 이장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나곡삼리 박은규 어촌계장, 소곡 1위 노인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 1위 분여회 황영분 회장, 아바이왕순대 각각 5만 원, 울진군 북면 춘천닭갈비 부구 1위 김현우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북면 덕구 1위 남동순 씨 5만 원, 덕구 1위 분여회 박해자 회장 3만 원, 울진군 북면 검성리 김 매화 씨, 부구 사진관 각각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